자, 물병장 사해도 되겠어. 야, 나도. 집에 묶은 진짜라요. 오 근데 이거는, 오 이거 예쁘다. 이거 팔아요? 팔기도 해요? 이거 많이 사세요, 너무 예뻐요. 여러분 이게 많이 사세요. 많이 사세요. 요즘 또 이제 잘생겨서 별래요. 잘생겨서. 지금 찍어놓아요, 젊어. 어려보여요, 우리는. 아니, 이거. 글진 안 봐. 실수는 처음 보다. 아, 여기. 저마다 찍으면 어때요? 섹시종이에요, 저는. 트랜잉들. 그래야. 권지용이 되게. 너 여기다 찍으면 내가 찍을게. 너 여기다 찍으면 내가 찍을게. 왜 여기야 봐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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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다가 찍으면. 아, 나 권지용같은데 말이야. 아니, 우리 종이랑 비교를 하는데나 이석준 이빠를 더 택시하지 합니다. 아, 정말요? 녹화, 이게 할 들고 있어. 웃기지 말라고, 이거. 아, 카리구나. 아, 부수인 줄 알았네. 아이고. 쟤 또 악마의 편집 판단이니까 쟤 이상하게 해, 또. 저거는 뭐, 대두한 눈소리하고 자빠졌네. 뭐 이런 거 쓸 거야, 드림없이. 난 뭐가 되냐고. 결혼해서 다행인 3인방이 있어요. 결혼해서 큰일 날 사람들, 뮤지컬에서. 전쟁 날 3인방이 있어요. 제가 정했는데. 1위가 아니라 그냥 3명이요. 1위가 아니라 3명이요. 1위 3명이요. 1번 마이클이. 마이클 오빠는 결혼 안 했으면 전쟁 났어요. 그리고 2번 미누요. 아, 진짜. 아,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났어. 아,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? 아, 알아요. 멤버원한테 꽤 많아요. 결혼 했다는 얘기, 애까지 했다는 얘기, 그리고 다들 막 이러는 사람들. 아, 애 있어? 여행히 태어났어요, 이든이라고. 얼마나 했었지 말아. 그리고, 이상하게. 3번 이상하게. 얘야. 3번이라고 해서 말 안 했는데. 얼마나 안 했어, 진짜. 누가 그렇게 나한테 안 놓친 것 같아. 일단 난 있잖아요. 야, 진짜 결혼일 다닌다. 나 정말 다행인 거 같아. 이거 맛있게 먹었어. 먹어야겠다. 이떻게 먹었어. 이게 맛있게 먹었어. 같이 하고 싶다. 언니를 너무 같이 하고 싶다. 나 그냥 송구싶어 나 그냥 송구싶어 그냥 그냥 송구싶어 나 그냥 송구싶어 아까 노래부러서 느꼈어 어 죄송한데요 이것 좀 돌릴게요 네? 벽 좀 돌릴게요 네 문 닫아야 되나?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볼게요 잠시만 앞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앞으로 오셔야 돼 아들이네요 아들이네요 아 소름없어 소름기가 너무 좋아 우렁창몬 안녕하세요 백형은 우리 절교 한 것만 같아 야 형은아 네 안녕하세요 너 나 보고 싶냐? 보고 싶냐 그럼 어디서 와 백형은 너 나 그리냐? 우리 8시 반 정도 시작할걸? 그래 그래? 앞에 그리고 그 코너 따로 있잖아요 왜 형은아 나 나와 나 희상이야 난 희상 왜 이렇게 왜 이래? 다 나와 오빠 오빠 그래 그럼 무슨 말이야 그게 출연하.. 너 출연시켜줄게 아니 누가 너 출연시켜줄게 저기 백형은씨 백형은씨 김치국 마시지 말고 그냥 오세요 백형은씨 오빠 빨리 와 빨리 미국 이같은 미국 중국 미국